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을 상징하는 검은 천을 갖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란 바다를 오염으로 덜툴 수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유창란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환전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국민의 생명과 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고양수를 자국민의 동원하라. 일본의 고양수 회약두기 응원하는 유창란 정부 유파란 나라. 우리의 파란 바다를 검은 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강사성 고양수 회약두기 우리의 시민의 힘으로 강하냅시다. 부쿠시마 모형 선 cultures だから 물들금 aprove으면 대utz there we are 네, 보호를 같이 끌져보겠습니다. 부쿠시마 모형뿐 이렇게 획득해child ans sewn 우선 시작! 시민의 힘으로 양뚝이 마감하겠습니다.